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BTS 사이다를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역시 손마치고 경제품 파손주의라고 써있고 실성사이다가 벌써 70주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소년단 스페셜 에디트를 만들었나봐요. 자, 이쪽으로 가까이 와보세요. 어머, 이거 아주... 이런 푸꾸기는 또 처음봐요. 푸꾸기가 되게 커요, 두께라. 여러분들, 앞뒀어요. 와, 엄청 예쁘다. 어머, 여기 사진이 있었네요. 제가 샀는데, 새벽에... 이거 갑자기 품절됐어요. 박스! 딱!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다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멤버는 누군가요? 칠성 BTS 언박싱 예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다다!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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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